내가 쳐다보니까 안타깝겠죠? 노인은 빈곤으로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 아니 왜 세계에서 여섯 번째 잘 사는 경제 대국이 오천만 단일 민족 노인네들 그렇게 거짓말 들어놨을까? 이거는 정치가들의 책임이야 아시겠죠? 야 요새 정치인들이 허경영 3.3 공약을 보면 거기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시민들이 내 3.3 공약을 다시 본대 허무 매월 150만 원 받았으면 19대로 받으면 한 달에 7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허경영 이것들이었으면 우리가 18살 넘은 사람이 5명인데 5억 받았잖아 그리고 150만 원 곱하기 5명 아니고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얼마야? 허 이거 눈 태어나오네 허경영 안 붙는 바람에 이거 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여기서 살아보니까 일리가 있네 야 저출산 왜 노인빈곤이 있냐 노인이 세계에서 7위로 잘 사는 나라가 노인빈곤이 세계 1위야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도 몇 배나 우리 노인이 더 돈이 없어 왜 이럴까? 결혼 문화가 잘못 돼 있어 이거 결혼할 때 셋방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단칸방부터 시작을 안 하고 뭐 뭐 전세다 뭐 다 집을 산다 이럴 주사하니까 부모들이 집을 월세를 쫓겨나가고 집 사주고 글베이 되는 거야 아 결혼시키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지가 돼 그때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말은 못해 그때 옛날에 지금 노인들 부어본 사람들은 애 두세 명씩 낳았기 때문에 결혼 세 놈 네 놈 시키고 나면 거지야 그래 안 그래요? 퇴직금 몇십 년 금방에서 공무원 퇴직금 받은 게 다 날라가버려 애 둘만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면 그래 안 그래요? 모든 국민들의 빚이 지금 천조 인데 서민들의 빚이 연간 100조가 이자로 나가 내가 그 천조를 갚아주려고 그랬죠? 그게 1인당 18세 이상 1억씩이었어 그거 갚아주면 지금 이자 내겠나 안 내겠나 안 내고 빚 다 없어져 은행에 빚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1억씩 줄 때 공제하고 줘 은행 빚이 다 없어져 시중에 인플레 안 생겨 맞아 맞아 가게 부채가 천조 우리 gdp와 맞먹어요 그거를 해결 안 하느란 시중에 가게에 다 문 닫는 거야 왜? 은행에 다 갖다 주고 학원에 다 갖다 주고 뭐여 아파트 관리비 나가고 초등학생부터 과외 보내야 돼 학원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니 아니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게 애가 두 명만 있으면 그냥 지방 거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 반찬 사러 가서 뭐 사먹을 게 없어요 뭐 시중에 가서 뭐 소비가 안 일어나 그럼 우리 경제 다 망하는 거야 망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인이 내난 공약이 틀린 게 있나 없습니다 뭐 천조를 주면 인플레가 생겨 한 사람들에게 1억씩 주면 제빵 거짓말이야 은행에서 줄 때 은행 빚 있는 사람은 꼭 공제하고 줘 그럼 이자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럼 국민들이 비전이 없어지고 인플레는 안 생기고 국가는 서민들 돈이 국가가 다 갚아버린 거 아니야 그게 경제가 살아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가 있으면 나는 백공 올라가버려 편안해 여러분들이 낙원이 돼버려 지상이 낙원이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갚아줬다고 또 빚일 줄 아나 그때는 빚 안 줘 왜 매월 150만원인데 왜 빚져 안 줘요 그러면 노인빙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다 뺏겼다 자식 시집장가 보는데 우리 애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이 전부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 핀털터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내가 무료 없이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방을 가봤겠어 안 가봤겠어 영등포에서도 가보고 가봤죠 일단 창문이 없어 일단 창문이 없다니까 해가 안 들어가 집이 거기서 할머니 하나가 누워있어 근데 온몸이 아프대 내가 봐도 안 아플 수가 없어 부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누워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시를 갖다 주면 그것도 간신히 차려먹어 그게 노인들이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이야 근데 해가 안 비치니까 대부분 반지야 뭐 어디 뭐 이런 데 해가 안 비쳐요 그리고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런데 노인들이 비참하게 누워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광에서 또 혹은 직장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야 내 말 이해가요 내 말 이해가요 네 뭐 그렇게 구제가 됐나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부엌 부의 재분배에 실패했다니까 내가 1억준대니까 왜 나나에서부터 돈을 주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부의 분배야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벌었으면 머리 나쁜 사람한테 너나 줘 좀 너나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공산주의야 자본주의라도 자본주의라도 살기 좋은 자본주의 아니 인간다운 자본주의 만들면 안 되나 맞아 맞아요 벽영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온서랜드지 안녕하십시오